AI를 먼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AI 챕복 관련주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정확하게 군사력적, 군사적 AI에 대해서 납품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분이 나오고 비트나인도 좋았고요 최근에 뉴스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하드웨어가 지금 우리가 앞선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게 바로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뭡니까? 이제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냐 왜? AI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한 만큼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잖아요 AI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처가 쏠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로는 메타가 이곳에다가 자사 AI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 국방부에다가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미국장에서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내지는 보안기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도 다 보시면 미국 국방부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장 중에 올라가고 있는 물론 AI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화력운용 시스템을 전시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안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개발과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AI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AI를 가장 잘 영위하는 기업이 어딜까요? 다 이미 대표적으로 정답은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어딜까요? 통신 3사 이곳들이 가장 많이 AI에 대한 기술과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다섯 곳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을 보셔야 된다